동생아,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지? 어제 네가 자기 머리 많이 길렀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 가기 찝찝하다 그랬잖아 누나가 오늘 머리 다듬어 주려고 그러는데 어때? 싫다고? 왜? 혼날래? 빨리 일로와 누나가 오늘 예쁘게 다듬어 줄게 지금 안하면 밤에 몰래 머리 자르러 갈거야 빨리 이쪽으로 와 누나가 오늘 예쁘게 다듬어 줄게 알겠지? 알겠지? 이쪽으로 앉아 그러면 이제 시작한다 걱정마 걱정마 예쁘게 잘라 줄게 그러면 일단 뒷머리부터 잘라 줄게 누나가 예쁘게 잘라 줄게 하나만 더pts 이렇게 이쪽도 여기 아래쪽도 이렇게 잘라주고 이쪽도 진짜 머리 많이 길렀네 이쪽도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 아래쪽도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 아래쪽도 이렇게 잘라주고 이쪽도 이렇게 템빵 안낼테니까 걱정마 템빵 안낼테니까 걱정마 템빵 안낼테니까 팔 Merry Christmas den 반대쪽이 약간 기니까 여기 좀만 잘라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뒷기장은 대충 맞는 것 같고 옆쪽 조금만... 이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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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털어줄게... 이쪽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뒤쪽은 다 됐고 앞으로 돌아서 봐. 이제 앞머리 쪽 잘라줄게. 앞머리도 엄청 많이 길렀네. 말 안 들으면 일자로 잘라버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렛나루도 좀 잘라줄까? 알았어. 구렛나루는 안 건들게. 구렛나루는 안 건들게. 다 됐고 그럼게 잘 되어줘다.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길이 잘 잘라 주시고 가겠다. 숱이 좀 많으니까 앞에도 층 쳐줄까? 알았어 자연스럽게 해줄게. 여기만 조금 더 앞머리도 된 것 같아. 이제 털자. 근데 동생아 눈썹 엄청 지저분하다. 누나가 눈썹 정리도 해줄게. 남자들도 눈썹 정리를 자주 해줘야 돼. 근데 생각보다 눈썹 정리하면 인상이 엄청 달라져. 눈썹이 얼마나 얼굴 인상을 좌우하는데. 이거 하면 너 여친 생긴다. 누나가 장담한다. 그러면 눈 감고 가만히 있어. 안 아프게 정리해줄게.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살살 잘. 이거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누나가 안 해줘도 혼자서 해야 하지. 이쪽은 다 됐고. 이쪽 해줄게. 이렇게 살살 잘. 살살 잘. 살살. 이쪽도. 이쪽이랑 비슷하게 맞춰줘야 돼. 이렇게 살살살 안아프지? 살살살 다 됐다 이쪽도 눈썹 떨어지고 다 됐다 가서 거울 보고 와 봐봐 엄청 깔끔하지? 누나가 금손이라 그랬잖아 맘에 들어? 근데 동생아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돈 없으면 누나 맛있는 거 해줘 알았어 누나는 이제 피곤해서 자러 가야겠다 너도 잘자 눈빛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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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